계속 이어서 23번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23번째 기온 부분이고요 첫 문장을 보면 비방의 말을 반복하지 마라 이 문장에서 앞쪽에 있는 이 동사는 반복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거는 비방 쉽게 말하면 뒷담화 같은 거죠 그래서 직역해서 이상하지만 결국에는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지 마라 뒷담화를 하고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너는 그것을 듣지도 마라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것은 뜨거운 배의 결과가 된다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결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단어는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가 뜨겁다 이거는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난번에도 차가운 배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했었잖아요 그 다음 문장 본 것에 대한 말만 반복해라 이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남대로부터 들은 말을 퍼뜨리지 말고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것에 대한 그런 진실한 것만 이야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땅 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듣지 마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모든 전체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라 내 얼굴 앞에 있는 것은 훌륭한 지혜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사실 특별한 뜻은 없고 그냥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이 문장도 해석하기엔 좀 애매한데 이전에 있던 문장들과 연관시켜봤을 때 그래서 얼굴 앞에 훌륭한 지혜가 있다는 거는 내가 보지 않고 그냥 남들로부터 들은 소문은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것이 한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도록 명령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끄트머리에 있는 단어는 이거는 벌 주는 거 징벌 이런 뜻입니다 보니까 이게 다음 문장하고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 법에 따라 혐오를 부추기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라라고 써 있고요 이 문장에서 가운데쯤에 있는 단어는 부추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져오다라는 뜻도 있고요 약탈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바로 뒤에 있는 단어는 혐오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뜻이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미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을 처벌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맥그란 단어가 또 나왔네요 그것은 없애야 할 꿈 같은 것이다 라고 써 있고요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파괴한다 없앤다 그런 뜻이고 이 단어는 전에도 봤었죠 꿈이란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면 천으로 그것을 덮어라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옷감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을 헤입힌다 그런 뜻도 있는데 이거는 문맥상으로 갈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 더프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남을 비방하는 행동들을 잘 감춰라 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째 교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24번째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